할머니는 이상해 활활활활 응, 그래, 그래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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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아, 응,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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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어, 볼루, 오랜만이구나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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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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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겨, 겨, 겨!!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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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 === paranormal, cał opis기, whale,丈음,jin! 개인적으로 어? ,, 서라, 서라.... 서라, 서라 học 어? 그래, 그래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뭐해요, 뿅? 아, 벌레랑 얘기하고 있었단다 아, 벌레요? 기다려 보렴, 문아 자, 보렴 이렇게 작은 벌레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리는 법이란다 오, 진, 진짜요? 그럼, 한번 들어보렴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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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앗! 아,' Tomb Rae 음! 아,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왜 그래요, 뿌우? 이상한 소리가 들려 다른 벌레가 부르나 보죠, 뿌우? 같이 가, 뿌우! 어디서 들리는 거지? 응? 저기다, 뀨! 무슨 벌레가 얘기를 한다고! 할머니도 참 무슨 일 있었니, 뽀뿌야?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 이상한 얘기를 하니? 이상해, 뿌우! 벌레랑 얘기를 하질 않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고 그게 무슨 말이지? 아무튼 할머니 이상해요 에이, 뽀뿌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남들하고 조금 다를 뿐이고 으으 으으 분명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안돼요! 할머니 할머니 너무 꺄요! 내려오세요! 아이고, 녀석들 그래, 잘 다녀오마 할머니가 바삭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걸로 어쩌지! 구하자, 뿌! 할머니, 우리가 구하자, 뿌! 그래, 우리가 구하러 가는 거야! 가자! 좋아! 다들 준비됐지? 할머니를 구하러! 아르르르르, 콩! 어? 출동! 빅푸 날아오! 푸푸! 빅푸! 마마, 렛츠 고 빅푸! 빅푸! 준비받아오! 야아하! 자, 다같이! 아르르르르, 콩! 으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으아악, 엄청 큰 버섯들이잖아! 아무래도 우리가 벌레만큼 작아진 것 같아 벌레만큼 작아졌다고요! 신난다고! 그럼 사방에 무서운 벌레들이 가득하겠네 뭐? 으아악! 잠자리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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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록 캣!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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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건, 뭐지? 쫙! saint! 으악! 으아악! 안 kannst! 으아악! 자, 잘못했어요! Platz urged Zoop! 으아악! 으아악!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벌레는 뭐예요? 아, 요 녀석! 사탕주니까 따라오더구나! 아주 귀엽지? 이소리야, 이소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란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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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용해졌어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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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싸우고 있어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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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лись 으아! 으아! 으아암 으μαι 으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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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병이야! 으아아 incredible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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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으아악, 으아악, 으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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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내가 가마 으아악, 으아악 내가 나갈 테니 문을 열어자오 하, 하지만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헐, 헐, 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이 자 좌우 atrás 너 tract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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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KYOLA 어, 이거 때문에 그랬구나 응, 그래, 그래, 많이 아팠지?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때문이었단다 이 가시가 발에 막히는 바람에 팔이 아파서 그렇게 난폭하게 굴었던 거야 어? 가산이 다치려고 해 알츠카드 고장났는데 어쩌지? 걱정할 거 없어요 우와, 엄청 빠른데?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 뛰어우! 으악!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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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뽀뽀 왔구나 소라개랑 이야기 중이세요? 그렇단다 아, 인사하렴 아기 소라개야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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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귀여워!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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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소라? 무슨 말이지?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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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소라의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흐허허허허허허 잠시만요 해외허허허허허허허